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지만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지배체제하에 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렇고 선관위원들이 모두 다 친녀인사들입니다. 사무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운명공동체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선거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들 스스로 검증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이제껏 해왔던 대로 부정선거가 자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거취에 지방선거에 명운이 걸려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노정희가 없어도 친녀 성량의 선관위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음은 또한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이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테니까 지방선거는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노정희는 그 명령에 목숨을 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의 협업관계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통계 분석 작업을 해보면 2017년 대선 때부터 시운전이 시작됐고 2018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공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세환 사무총장 한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와 실행한 자, 주범과 공범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민경욱 전 의원과 민주당의 지인과의 대화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같은 대화록에 담긴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당 중진 의원이 전화를 끌어서 위로를 해주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죄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한몸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핵심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한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방 승리에 승리하기 위해 아주 대놓고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진무실 이전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특별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건만 조성되면 대통령 선거는 저는 패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깊게 깔려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감의 근거는 저는 바로 부정선거하는 능력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감의 근거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판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아이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깃장 놓기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계산된 행동임을 지적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고 윤석열 흔들기와 지지청결집하기, 부정선거 가동하기, 지방선거 승리하기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님의 주장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변함없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승리한 이후에 친무실 이전 강행으로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명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만일 좌파들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회 등을 장악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세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집권 초기부터 일거의 식물정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목표는 조작된 대선 득표율에서 10% 내외의 득표율을 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10%에 대해서 친무실 이전 강행 등으로 민심이 위반한 결과로 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님의 주장은 이번 용산 친무실 이전과 같은 그런 명분을 이유로 삼아서 부정선거를 단행할 수 있는 바로 이유와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그런 지정입니다. 다시 아이님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리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고 집무실 이전 강행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안보 공백 외에도 현재로서 달리 명분을 내쉬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압승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조작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지방선거도 부정으로 승리하게 되면 4.15 총선 3구 대선의 부정도 모두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른 지방선거에도 승리했기 때문에 지나간 부정선거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윤석열 정권은 파멸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기획이 가능한 이유는 인수위와 당내 지도부의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부정의 공모가 있었으므로 부정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3구 대선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노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나 사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셀프검정에 참여한 국민의힘 당의 한심한 짓거리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인수비위원회 내에 윤석열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부정한 자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윤석열을 가두어 두드러는 자들이 포진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이슈로 전국을 장악하는 일을 결탄고 그들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파멸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집무실 이전을 문제 삼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인수의 차원에서 논리를 세우고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이 터무니없는 논쟁을 무력화시킬 다른 이슈가 늘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윤석열 홀로 육탄공세로 방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저들의 의도대로 관철된다면 모든 희망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했던 주요 채널들도 대통령선거 승리에 긴장이 풀렸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기는지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거의 접었습니다. 3구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정거를 찾아서 확보하는 활동을 배가하고 진상규명 촉구 투쟁에 나서면서 유일 지방선거 부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이미 상상적 포만에 빠져서 부정선거를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내용은 평소의 정치판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 아이님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필연적으로 그들은 부정선거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그리고 현재 바로 문 대통령이 소위 윤석열 당선의 집무실 이전에 어깃장을 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6월 1일 날 성공시키기 위한 명분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끝난 전쟁이 아닌 것인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신반권을 조여매고 부정선거에 박멸되는 날까지 좀 더 감시감독과 또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